화제의 분양 현장. 제주 바다 한라산 조망 타운하우스. 제주 안트레. 2014년부터 1순위 투자 지역으로 손꼽히는 제주도가 최근엔 투자뿐만 아니라 실수유에 대한 관심까지 뜨거워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. 제주도의 올해 상반기 분양 중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 안트레다. 안트레는 프리미엄을 콘셉트로 입지 선정부터 설계, 조망, 인테리어까지 맞춘 최고급 타운하우스다.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603번지, 꽤 한필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76,365m, 총 8가구로 구성되어 있다. 가구별로 2, 3층으로 설계된 안트레는 모든 가구가 제주 바다와 한라산이 보이는 타괄한 파노라마 조망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.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. 도보 10분 거리의 신촌 조조천 중암덕고 등 명품 낙분이 있다. 제주시 청번화가 각 차로 15분 내외 9km에 있다. 또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, 국제여객터미널, 정주항 등이 가깝다. 제주에서 손꼽히는 타운하우스인 만큼 프리미엄 설계가 돋보인다. 지중해 풍의 아름답고 모던한 건축 설계로 고품스러운 외관과 수입 창호 등 영품 설계 및 가전을 갖추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